100가지의 수 수의 크기 비교 10개씩 묶음이 6개씩 낱개가 2개씩 똑같이 62 어? 낱개가 하나 더? 그래서 63 62는 63보다 작습니다 63은 62보다 큽니다 62는 63보다 작아요 63은 62보다 커요 어때요? 수의 크기 비교 어렵지 않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수의 크기 비교인데요 말 그대로 크기를 비교하니까 어떤 수가 더 크다 어떤 수가 더 작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73과 59인데요 이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겁니다 물론 이거를 보자마자 이렇게 수 모형을 떠올렸다면 누가 더 크구나 그렇지 73이 더 크다 하는 것을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얘는 12 7개 거기에다가 낱개가 3개 더 있는 거 얘는요 10이 5개에다가 낱개가 9개 더 있는 거니까 이쪽이 더 큰 수다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요 이렇게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즉 73은 이 수 59보다 큽니다 자 예를요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73은 59보다 큽니다 크다 하는 거니까 입을 큰 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59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59 입장에서는 73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59는 73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요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요렇게 네 59는 73보다 작습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큰 쪽으로 입을 벌려주면은 되겠습니다 요런 기호 요런 기호는 큰 수 쪽으로 입을 벌려서 쓰면은 돼요 아셨죠? 개념 익히기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크기를 비교한 거 보면은 그렇지 76이 67보다 더 크지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보고서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봤더니 모는 모보다 작대요 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작냐면요 얘가 더 작지요 즉 67은 이거 76보다 작습니다 요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쓰면요 어렵지 않아요 큰 쪽으로 입을 아 벌려주면은 되니까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가지고 요렇게 문장으로 바꿀 때 조금 헷갈려해요 뭐보다 더 큰지 작은지 하지만 요보다 요거 말고 모는 모는 작은지 큰지 요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얘가 더 작다라는 거니까 얘는 작다 누구 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요 네 무언가가 많이 있어요 단추가 요기 10개씩 8통에다가 낱개 4개에서 84개의 단추가 있고요 여기에는요 단추가요 75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크기를 비교하면 그렇지 이쪽이 더 커요 이거를 문장으로 나타내면은 84는 어 84가 큰 건데 84는 네 이거보다 큽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면은 되겠죠 84는 커요 누구보다 75보다 요렇게 문장을 완성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작은 수 쪽으로 가자 하면서 31 28 어느 수가 더 작죠 28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을 따라가요 어 가다가 보니까 63 14 누구가 더 작다 14가 더 작으니까요 이쪽 길로 어 가다 보니까 또 100 99 누구가 더 작다 99가 더 작죠 따라서 작은 수를 따라가니까 어머나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다가요 동그라미 표 하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